자 여러분 기자회견 자리라는 것이 별별 소리를 다 듣는 자리죠 근데 뭐 거기에 또 별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본래 또 자기 눈 안에 있는 가시나 덜보를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나경원 씨 이야기 박지원 씨 이야기 유시민 씨 이야기가 조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제 입에서는 그냥 당신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데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다 잘하고 있나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경제 외교 방향은 100점인데 소통 인사로 점수를 깎였다 뭐 이런 이야기는 본인 사견이니까 소통 인사로 여러분들 점수가 많이 깎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실율에 대부분 편성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거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능하게 보이는 거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번지른한 자유를 외치더라도 저 사람은 국가를 지킬 결연한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그거는 언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선거 문제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요인을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통 부재 그다음에 인사 실패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짓이 돼버린 겁니다 진짜를 보고 진짜를 인정해야 되는데 진짜를 다 피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그 원인을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 뭘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지지율 하락이라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뭐죠 인사 실패니 소통 부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거짓을 보고 있으면 참 딱하죠 답은 그게 아닌데 답은 그게 아닌데 그거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마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엉뚱한 것을 찾는 겁니다 아버지를 삼촌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모를 숙모로 불려야 되고 와이프를 여동생으로 불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다 그냥 뭡니까 그냥 거짓 속에 사는 겁니다 그냥 사실 진실 정의 적법 합법 뭐 이런 건 다 없는 겁니다 그냥 또 여기 보니까 박지원 씨도 또 한마디 했네요 윤 대통령은 국민 국민 하면서 당신 말씀만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마는 언제 정도 안 볼지 참 기도하는 수밖에 없네요 또 이 사람 또 나왔네요 윤석열 아부만한 주변 사람들 바꿔라 악마의 대변인들 들이라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이준승 것만 나오면 그렇게 발악하듯이 그렇게 지원 사기를 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다 뭐 입을 달고 있으니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라도 밑에 이런 보니까 유승민 씨한테 욕을 참 많이 하네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네요 뭐 입에 담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순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뭡니까 핵심을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핵심을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생기고 핵심을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싶어 다 벌벌벌 뜨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